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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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왜? 왜? 너랑 말 안 해. 왜? 말하기 싫어, 자존심 상해서. 왜, 뭔데? 너 왜 나한테는 손가락 하나 깎다가 안 해? 내가 여자 같지 않아서 그래? 아니, 너 여잔데. 나한테 완전 여잔데. 근데 왜 그래? 말했잖아, 저번에. 뭘? 군대 가기 전에 스킨십하고 그러는 거. 괜히 막 몰아붙이는 거 같고. 나중에 네가 후회할지도 모르고. 내가 후회할 걸 지가 왜 걱정해. 군대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. 요새는 군대에서도 전화하고 주말마다 면회하고 다 한다며. 어휴, 넌 몰라. 입대 앞둔 남자의 심정이 어떤지. 군대 가기 싫어. 군대 가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냐? 가야 되니까 가는 거지? 심란해. 잠도 안 와.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. 보여주기 싫었어. 야. 손 흔드는 사람들 속에. 하지 마. 그댈 남겨두기 싫어. 하지 말라고 했다. 3년이라는 시간. 한 번 말라고 했지. ples. 그대 나를 잊을까 기다리지 말라고 한건 기다리지 말라고 한건 미안했기 때문이야 미안했기 때문이야 다섯 타 booth 안녕하세요. ABC로 다채로운 즐거움 JTBC